하나님의 말씀은 요수하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대 요수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요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제에게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들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요하께 번지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요수하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어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요하의 언약결을 맨 레위사람 체사장들 앞에서 괴이 자위에 서대 절반은 그린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요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외에 요수하가 무릇 율법제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요수하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의 금요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작년부의 금요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금요 성경 공부는 이제 9월 들어서 재개가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계에 나타난 역사서죠 신약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는 사도행전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의 중직들, 재직들 꼭 나오시고 또 우리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나오셔서 사도행전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속에 두 산의 이름이 나오죠 두 산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느 산과 어느 산이라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각각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산들입니다 가난한 땅의 세견 지역에 서로 마주보고 서있던 이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각각 상징하는 것인데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인생에게 오는 것인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요행이 있어서 받는 것인가 저주를 받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받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복과 화의 인식이 그러합니다 럭키해서 잘되고 죄수가 없어 가지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인간의 요행이나 팔자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기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주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복과 화를 추관하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자주 신앙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추장하시는 하나님 생과사 복과 저주를 추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요행이나 재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신다 하셨을 때 기준이 무엇인가 복을 받는 기준이 있고 화를 받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다음 구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혜의 요소화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하는 힘도 들어 있고 저주하는 힘도 들어 있으니 인간의 생사화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자세에 달려 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화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좌우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사람들이 전자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후자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저주를 받게 되는가? 불신앙의 시대 소위 다원주의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믿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저주를 받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무슨 화가 임하겠는가? 그것까지는 믿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에서도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되죠 형량을 언도받게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나라에는 이제 미국도 한국도 가늠죄가 법적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지만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이 있어서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는데 자연계에도 두시고 인간계에도 두신 심은대로 거두리라 라는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화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결국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사망길에 서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 그건 역시 내게 결국은 달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바로 생사화복이 달려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신명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310면이죠 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며 누가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되는가 16절 말씀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정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반대로 1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삽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적 너와 내 자순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부정이 뭐죠? 부정이 뭡니까?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틈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인생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은 신명기 3시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시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이 내게 가까이 와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임한다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의 내용이 뭐죠? 자식의 복 재물의 복 의의의 복 평강의 복이 괴게 임합니다 요하를 경의하며 그 괴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손이 복이죠 또 재물이 복도 있습니다 재물과 부여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의의의 복이 있습니다 의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장관의의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요하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런 복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을 경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정하여 하나님께 붙박힌 자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만보이 구는 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때 재물의 복과 자손의 복과 의의의 복과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손의 복과 주님의 금융 감사합니다.